다 같이 놀이공원... 놀이공사 하는... 전체를 빌릴 수 있어? 아 빌릴 수 있지! 조슈아 형이 빌려주는 거야? 조슈아! 조슈아! 진짜 갑자기 지금 정하고 지금 비행기 타러 공항 가서 봐가지고 가족 만나고 오셨어요? 이 동네 자체가 제 집이... 휴가! money! 휴가 진짜 집에 수영장 있지 않아? 아 근데 진짜 있어요! 아까 아침에 지수가 해준 밥 먹었는데 어 완전 많아 죽 됐어 죽 나 전기밥솥밖에 안 써봤거든 휴가가 약간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았네 전기밥솥 다 있어 집에 야 너네는 전기밥솥 있어? 나 어제 없었는데 아 휴가 잘 살았어 선물 주면서 이거 네 생일선물이야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생일 때 파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생일 때 파티를 하잖아